안녕하세요 스마트 등산교실 양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정민입니다. 스마트 등산교실에서 정말 많은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다른 것 같은데 오늘은 등산시의 안전수칙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스마트 등산교실에서 다룬 내용 전체가 다 모두 다 사실 안전수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안전이라는 것은 그 중요도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이 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민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 스마트 등산교실에서 알고서 그 대처법을 또 일일이 알려드린다는 것도 사실 적절치 않고요. 그동안 스마트 등산교실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기회로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 등산교실이 제시하는 안전수칙 12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곳은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환 사례를 놓고 보면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등산을 하든지 간에 위험은 반드시 따르죠. 그런데 그 위험은 자신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산을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판단할 능력부터 키워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사고 당하는 사람들이 가기 전에 미리 자신이 사고 날 것을 생각해보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자신이 가고자 하는 산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 위험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전환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본다면 그만큼 사고를 당할 확률도 훨씬 더 적어지겠죠. 아 네. 전환을 미리 상상해보면 대책도 나온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배운다입니다. 등산은 모험이 따르죠. 위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등산의 특징인데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미리 준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등산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과 지식 이런 것을 미리 갖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등산의 기술이고요. 또 대자연 생존 기술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산에 가실 때는 최소한 3명이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3명이요? 네. 등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과 지식 경험을 충분히 갖췄다 하더라도 우리가 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다 완벽하게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바로 함께 간 동료들이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사고가 나면 한 명은 보호를 하고 또 한 명은 구조 요청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또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한 명을 두 명이서 이렇게 부축하거나 업구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겠죠. 네. 다섯 번째는 필요한 장비, 식량, 의류를 휴대한다는 것입니다. 등산이란 것은 의식주를 일시적으로 산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등산 형태 또 계절에 따라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꼭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법은 바로 그 장비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우는 필수 등산 장비 10가지를 반드시 챙겨가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통신 수단을 확보한다입니다. 산에 가시기 전에는요 미리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자신이 어느 산 어느 코스를 가는지 반드시 알리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는 또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뭐 휴대폰 많이 가져다니시죠. 그런데 휴대폰이 안 터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구조 요청 신호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있죠. 배웠죠. 신호는 여러가지 불빛, 야호 소리 또는 연기 같은 걸 이용하면 되는데 구조 요청할 때 신호는 어떻게 하는 거죠? 1분에 짧게 여섯 번 이렇게 비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신호를 여섯 번 하고 또 1분만 쉬어야 되죠. 네. 그리고 1분 뒤에 다시 그 신호를 짧게 여섯 번 반복하는 것이 바로 구조 요청 신호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신호를 받고 내가 알았다, 구조하러 가마 이렇게 응답 신호를 보내야겠죠.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신호를 하는 거죠? 세 번이요. 네. 신호를 길게 세 번 하고 그리고 1분만 쉬었다가 다시 1분 또한 길게 세 번 하는 것이 바로 구조 요청에 대한 응답 신호입니다. 네. 일곱 번째 안전수칙은 자기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며 올라간다 입니다. 등산하실 때는요. 네. 자기가 현재 어느 곳을 지나고 있는지 자기 위치를 꼭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산에 가면 가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럴 때는 참 설명하기 난감하죠. 그렇네. 지도를 보고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자, 자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도와 나침반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난 그걸 사용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자기 합류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 위치를 모르면 소요 시간도 알 수가 없고. 그렇죠. 목적지가 얼마큼 걸리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간혹 구조 요청을 할 때도 자기 위치를 모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진짜 구조대가 어디에 계세요 그랬는데 여기가 이러면 진짜 난처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와 나침반 사용법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전해 보셔서 배우게 되면 등산이 훨씬 더 재미있어지고 같은 산을 가더라도 지도와 나침반을 보면 새로운 등산의 세계를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네. 여덟 번째는 체온 유지입니다.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야외활동 등산할 때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전환 당했을 때 그 전환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때까지 체온을 잘 유지하고 버텨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체온 유지는 단순하게 보험만 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에너지를 잘 생산하고 보존하고 절약하는 것을 항상 잘해서 예비 체력을 항상 잘 간직하고 있어야 체온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등산 교실에서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에너지 관리를 하는 법을 강조했던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홉 번째는 등산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입니다. 이것은 외국 체계는 없는 안수칙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만을 위한 옵션입니다. 네. 요즘 등산 중에 술을 많이 드셔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술이 들어가게 되면 인체 능력이 떨어지고 담력은 커져서 사고가 늘어나죠. 그리고 또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안전이나 건강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술은요. 자기 자신의 안전에도 나쁘지만 사실 다른 등산객에게 불쾌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요. 술을 드시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열 번째는 일행과 떨어지지 않는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등산할 때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너무 붙어서 올라가면 페이스를 조절하는데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꼭 붙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사람 일행 또 뒷사람 일행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함께 행동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경로를 또 이탈하지 말라는 얘기죠. 특히 조남 당했을 때 서로 의견이 달라서 뿔뿔이 흩어지면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의견 일치를 봐서 함께 행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저도요. 얼마 전에 산행을 이렇게 같이 갔는데 가다 보니까 앞뒤로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점도 사소한 것이지만 주의를 해야 돼요. 홀로 놓이게 되면 사람은 갑자기 더 겁이 나가지고 엉뚱한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을 해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열한 번째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생각해 본다입니다. 전환 사고를 놓고 분석해 보면 미리 전환자들이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예방하고 조치하도록 했다면 전환에까지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등산 중에는 앞으로 벌어질 위험 상황을 미리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산까지는 소유시간이 충분한가? 그리고 날씨는 괜찮은가? 하산할 때 계곡은 위험하지 않나?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생각해 봐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전환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듣고 보니까요. 그건 산에서의 안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열두 번째 마지막 안전수칙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안전수칙하고 흔적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원한다면 산도 안전할 권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전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산에 가서 조난당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은 조난당할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조난 상황에 빠지면 살려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는 일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나무도 꺾고 불도 지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많이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지킬 때 우리의 안전도 지키고 그 다음에 자연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 이렇게 듣고 보니까요. 이 안전수칙이 하나하나가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할 일들이네요. 그리고 또 우리 그동안 스마트 등산교실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결국은요. 자기 자신의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을 지키시고요. 또 무리하지 않는 산행으로요. 아주 건강하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산행 하시길 바랄게요. tofac.com 한글자막 by 한효정